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념게장, 간장게장, 파김치, 밥 적당히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잠깐만 없는데, 그래도 밥이 너무 다른데요. 남쪽도 쇼핑할 때 너무 Franz이 왔는데, 데리고 별로 이 담백하지 않았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흠 밥 먹기 후라이힣 나가나는 바로 먹어라 네네네네네 와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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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